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은주클립 세상을 담은 교육학 AS 혹은 업데이트 드디어 올립니다. 제가 올해 많이 바빠서 AS를 못해드렸는데요. 1차를 보기 전에 꼭 하나 짚어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바로 브론펜브래너의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생태체계 이론은 2018 유아교직 논술 기출이라 세상을 담은 교육학 3편에서 다루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1 유아교육과정에서 또 나왔죠. 놀이상황에서 유아가 나도 TV에서 그런 전시회를 본 적이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이 해당하는 체계의 명칭을 쓰고 그 개념을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브론펜브래너의 생태체계 이론에는 모두 5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2019년에 제작한 세상을 담은 교육학 3편에서 미시체계를 설명해드리면서 미시체계 예로 TV를 들어드렸어요. 이 내용은 2020학년도 대비 초등교직 논술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은주클립의 개념 설명과 예는 임용시험 교재나 전공서적 논문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2021학년도 유아 임용에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인터넷상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유아가 TV에서 그런 전시회를 본 적이 있어 라고 했고 문제의 핵심을 TV가 속하는 체계가 무엇이냐 라고 보았을 때 미시체계라고 쓴 수험생들과 외체계라고 쓴 수험생들로 나뉘었던 거죠. 여기서 미시체계란 학생 본인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가장 가까운 요소들을 말합니다. 외체계란 학생이 직접 접촉하지는 않지만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소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선생님들은 TV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생태체계 이론에 따르면 미시체계의 예는 사람과 환경적인 요소, 교육활동 등의 여건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모, 교사, 친구, 학교, 누리활동처럼 학생이 직접 접촉하고 경험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외체계의 예는 부모의 직장, 대가족, 이웃, 복지혜택, 부모의 인간관계, 대중매체, 지역사회 등이 속합니다. 그럼 TV는 어디에 속할까요? 작년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TV가 대중매체에 속하기 때문에 외체계이다 라는 주장과 요즘은 TV가 아이들이 직접 조작할 수도 있고 사용자 중심의 매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요소인 미시체계이다 라는 주장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채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TV는 미시체계가 아닌 외체계에 해당한다 라고 채점되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금도 TV를 미시체계라고 안내한 임용시험 교육학 강사님들의 인터넷 카페 답변들을 몇몇 카페와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TV를 외체계라고 안내하고 정답도 외체계가 인정되었다는 의견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 중 유아임용을 준비하시는 구독자분께 확인한 바로도 유아임용 수험생들의 답안과 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외체계가 정답 인정이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하여 유아임용 강사님들이나 교육학 강사님들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즘 TV를 생각하면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커져서 미시체계라고 볼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대중매체의 범위가 넓어 대중매체 중에는 유아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매체도 있고 TV처럼 가까운 매체도 있다. 그러나 브론펜 브래너는 대중매체를 외체계로 분류해 놓았고 브론펜 브래너가 살았던 시기에는 TV가 지금과 같은 기능을 갖지 못했으므로 학자의 이론이 나왔을 당시의 이론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어떤가요? 참고로 브론펜 브래너는 1917년에 출생해서 2005년에 사망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입장에 대하여 저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래전 나온 이론 당시의 시간에 멈춰있는 시험 문제는 시험을 위한 문제, 죽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브론펜 브래너의 원문을 그대로 읽고 직접 해석하거나 학자와 대화하며 학자의 사고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 전공서적이나 교재, 문헌을 참고로 하여 해석할 때 발생하는 지식의 결과물, 해석물만을 가르치는 중간 언어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론펜 브래너가 생태체계 관점을 인간 발달에 접목한 것이 1979년 이후인데 그때의 이론으로 지금의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TV가 외체계인 걸 알고 있다는 것이 좋은 교사의 자질 중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외체계 활용 방법을 묻는 문제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어쨌든 TV로 본 전시회는 외체계와 관련되었다고 결론이 났다는 점, 초등, 중등, 임용을 준비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18 유아교육직 논술 기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끝까지 힘내세요 선생님들. 현장에서 뵙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왼쪽 클립